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30대 중반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천만 원으로 꿈꿀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가 자 오늘 저자님이 가져오신 주제가 ETF로 연 40% 수익 내며 V 사다리에 올라타는 법이에요 네 세훈이 마침 또 V 시작이라는 책도 이제 내주셨는데 자 뭔가요 이거? ETF 투자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인 것 같고요 또 안전함과 수익성 측면 그러니까 안전한 건 좋은데 너무 채권 위주로 투자하다 보면 또 예적금 위주로 하다 보면 수익성이 너무 약화되잖아요 적정한 선에서 중위험 중수익을 찾는 최고의 투자처 그래서 줄인이 은퇴자 저같이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너무 좋은 그런 최고의 상품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주식 투자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꼭 ETF부터 시작해라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손해를 봤다면 이제는 ETF로 안전함을 갖추자 여기에 연 40% 연 40%라고 하니까 좀 두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분기 10%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3개월에 한 10% 정도 수익은 내가 거둬볼 만 해 그렇게 하면 연 40%가 되고요 연 40%가 7년 후면 원금의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언제 내가 부자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7년 후에는 1억이 되고 그 1억이 또 7년이 지나면 10억이 되니까 요즘 웬만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사기 어려운데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14년 후에는 20대 때 30대 중반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천만 원으로 꿈꿀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가 그래서 분기 10%를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건가 그게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강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접점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죠 줄인이나 은퇴자의 투자 접근법 여기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가요? 일단 줄인이나 은퇴자들은 저는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헬스케어 적자 기업들 대박이 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쪽박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위험한 어떤 테마주 이슈들에 뒤늦게 들어가서 크게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금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배당주 그리고 두 번째로는 ETF 그리고 마지막은 실적 개선주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과거 김작가 TV에서 제가 10단계 종목 분석표나 신호등 분석표를 통해서 같이 투자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떤 키워드의 중심은 실적 개선을 되는 그리고 과거에 어떤 학습 효과 경험치가 높은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데 그중에서 실적 개선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더라 그래서 뉴스 검색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거나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들을 찾아서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공이다 그런 실적 개선주를 지금 같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일수록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고요 실적 개선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가치 투자의 정석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가다 보면 원금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하게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지키고 혹여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배당을 받다 보면 내 손해액을 커버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배당주들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더 증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배당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한 회사예요 내가 이익이 많이 나니까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그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굉장히 적고 유상증자나 이런 기업 주가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배당주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ETF 저는 ETF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당주나 실적 개선주보다 보다 안전한 이 3개 중에 최고의 그런 상품들이 ETF가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없다면 배당주나 실적 개선주를 찾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ETF 그중에 섹터 업종을 담고 있는 ETF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너무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왜 ETF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10종목 이상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한두 종목의 어떤 리스크 개별 종목이 하한가를 가더라도 ETF는 하한가를 가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덜 내린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보통 NAV라고 넷 애셋 밸류라고 하는데요 순자산 가치가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 될 개연성이 높은데 웬만한 ETF들은 50억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 될 염려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닌가 개별 주식들은 상장 폐지 리스크와의 우리가 전쟁이거든요 잘 나가던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이 약화되면서 상장 폐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상장 폐지 될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혹여 주가가 빠지면 우리가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갑자기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안전한 투자처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ETF의 매력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올해 들어서 폭스바겐이 내재화 2차전지 관련해서 본인들이 직접 폭스바겐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모델인 각형 배터리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배터리 업계에 충격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급락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그런 ETF 접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많이 올라온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화학의 어떤 물적 분할 이슈가 벌어지면서 그때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LG화학은 조정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2차전지 ETF의 실질적인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성과 그리고 어떤 일시적인 이슈에 급락을 하더라도 그때 저가 매수하면 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하락장에서도 배팅할 수 있는 요즘 증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ETF 중심으로 좀 지켜보면 덜 떨어진다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이 잘 들어맞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줄인이라든지 은퇴자들은 꼭 좀 유념하셔서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안전한 그런 안전벨트를 매셨으면 합니다 ETF 배당주의 실적 개선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실적 개선주 당연히 좋다는 건 알 텐데 좀 관련 힌트를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실적 개선주를 찾으려면 뉴스를 그날그날 스크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우리가 보통 오후 4시 반 이후에 그 기자분들이 이렇게 분석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분석 기사들을 보면 앞으로 실적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증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싣고 있어요 저는 가장 신뢰하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가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장 분들의 종합된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분석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하반기 증시 전망은 또는 실적이 개선되는 기대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 그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해서 그런 실적 개선 키워드를 좀 찾아서 우리가 미래 PER이라고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데 이 단기 순이익을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 기준으로 PER이 30배였는데 2, 3년 후에 그런 실적 예측치를 대입해보니 PER이 뭐 5배다 그러면 한 10배까지 버텨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매수와 매도 전략이 가능하다 PER이 5배에서 10배 되면 주가는 2배 올라가니까 그런 투자 전략들을 좀 초보 줄인이라면 실적 개선주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결코 크게 손해보지 않겠더라 오히려 주가가 급락했을 때 실적 개선주들은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 개선 키워드를 좀 집중하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사이클이 있는 업종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이런 운송 이런 사이클이 있는 업종들은 좀 사이클 주기를 타요 그래서 좀 단기간 내 미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미래 PER이 굉장히 낮아질 때가 오히려 사이클의 정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실적 개선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실적 개선 키워드를 좀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연말도 이제 사실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배당준도 관심이 많을 텐데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1돈 배당주를 일단 우리가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을 얘기를 하면 일단 통신 그다음에 금융 중에 은행 보험 또 최근 들어서 증권주들도 많이 고배당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일단 통신 그다음에 금융 여기에 KTNG 같은 유통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리츠라든지요 이런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고배당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촬영할 때가 10월 초 정도 되니까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배당 시즌 남은 거예요 배당부까지 그렇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최근에 화두이잖아요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달러 강세에 테이퍼링 이슈도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기대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은행 같은 금융지주나 보험사들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주들도 최근 들어서 콘텐츠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실적 개선도 되면서 기존의 고배당 이슈들도 있으니까 이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어렵다라고 하면 네이버 등 포털에 고배당이라고 치면 또 고배당주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이라고 시가 배당률이 나오니까요 과거의 실적 기준으로 배당을 한 거니까 올해의 실적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고배당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의 양날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변동성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올해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고배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긴 하지만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고배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있으니까요 일단 배당 측면에서는 금융과 통신 이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전기차, 바이오 성장 기준 등 13개 세부 업종, 섹터별 주요 ETF 하나씩만 좀 알려주신다면 가볍게 일단 뭐 최근 들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규제와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주가가 많은 조정을 보여줬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랫폼들의 어떤 장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에 좀 포커스를 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ETF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ETF를 찾아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에 포커스를 좀 그런 투자를 좀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ETF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 ETF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반도체보다는 IT ETF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IT 업종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핸드폰 사업하고 다른 전자기기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ETF로는 IT ETF라든지 삼성그룹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ESG라고 우리가 인바르먼트, 환경과 소셜, 사회 그리고 가버넌스 기업 지배구조가 앞으로의 중요한 화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ESG 관련된 ETF도 삼성전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반도체 ETF도 있어요 근데 반도체 ETF에는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 소재부품 장비주들을 주로 담고 있는 게 반도체 ETF, IT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어떤 대형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관심을 갖는 섹터는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외 전기차를 다루고 있는 이 ETF들 2차전지 ETF들 좀 유념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기차 산업은 작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한 4%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차 판매를 하면 100대를 팔면 4대 정도는 전기차였어요 근데 2030년이 되면 전문가들은 최소 50% 정도는 전기차가 점유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차의 반절은 전기차니까 지금보다 시장은 10배 정도 커질 거다 근데 이런 성장 산업들은 사실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발전하면서 도태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섹터를 2차전지 산업 섹터를 다룬 ETF로 좀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산업의 성장성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국내 2차전지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국 2차전지 부분들도 있어서 국내외 2차전지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은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 40여% 정도의 한 44,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30%대 또 일본이 한 10%대 후반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과 중국의 그런 ETF들을 2차전지 관련된 ETF를 투자를 하신다면 전 세계 2차전지 산업의 한 70% 이상을 점유하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국내와 중국 중심으로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나는 그런 어떤 섹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라고 하면 대표지수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지수라고 하면 국내에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나스닥이라든지 S&P500, 러셀지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국도 항생지수라든지 CS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중국 본토, 홍콩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표지수 홀짝 게임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내일 나스닥이 오를 거냐 낼 거냐 이렇게 베팅하는 아주 쉬운 투자이기 때문에요 저는 급락장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 모를 시장 급락이 온다면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깜깜하다 라고 할 때는 쿨하게 대표지수를 일부 투자하는 것도 심플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작년 3월경에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 발생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1년 후에 주가 지수가 두 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대표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투자했어도 100% 수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장 급락을 이용해서 쿨하게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심플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BBIG 그래서 BBIG 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줄임말인데요 이 BBIG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인정한 어떤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각각의 지수 개발을 거래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BBIG 같은 경우도 시장, 이 성장산업들은 금리 인상과 역의 관계인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동안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의 어떤 약간의 버블인 상황들이 먼저 꺼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낙폭화대가 됐을 때 그런 어떤 BBIG 산업에 대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미래산업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BIG도 좀 포커스를 두고요 저는 최근 들어서 액티브 ETF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ETF가 패시브하고 액티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을 한 30% 정도 줘요 그런데 아무래도 펀드매니저의 재량을 준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섹터들을 액티브 ETF에 많이 담을 거거든요 미래차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이슈들 여기에 다양한 BBIG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액티브 ETF가 많이 나오는 섹터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 이슈들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의 화두는 2050년 우리가 탄소제로 세상을 유럽이나 미국 또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발표를 했는데 탄소제로를 가속화할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이슈들은 가장 관심을 계속 받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가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수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관심은 계속 높아질 개연성이 있고 또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에 지금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세금 그런 부분들도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2026년부터인가요? 이렇게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이슈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ETF 섹터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탄소 배출권 ETF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 이슈는 우리가 시장에 한 번씩 출렁거릴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가질 긴 안목으로 바라볼 섹터가 아니지 않겠느냐 2차 전지 산업과 함께 미래의 성장성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미 투자자의 뜨거운 관심 섹터죠? 바이오 그래서 이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저는 급락장에서 꼭 관심을 둬야 될 섹터이지 않을까 버블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조심스러웠고요 임상실험 실패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이오나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개별기업 투자가 좀 부담스러워요 믿고 투자했는데 임상실험 실패했다고 그러고 끊임없는 유상증자를 하고 장기간 기다렸는데 성과는 없고 그럴 바에는 ETF 중심으로 좀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강세장에 강한 버블을 주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벤처 펀드들이 조금 실적들이 안 좋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좀 힘을 잃다 보니까 이 코스닥 벤처 펀드가 주로 공모주 투자를 하는데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 약세를 이끌고 있는데 주가 약세일수록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을 롱텀하게 바라보는데 개별기업보다는 ETF 중심으로 안전함 상장 폐지 리스크가 적고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 개별기업의 반영 비율만큼만 되기 때문에 급락하지 않더라 그런 측면에서 급락장에 바이오 헬스케어를 좀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당 관련 ETF들은 가장 꼭 필요한 우리 주린이들에게 그러니까 배당도 좋은데 배당 ETF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고배당 측면에서 바라보면 되고요 고배당 ETF들은 이름에 고배당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ETF명에 고배당이라고 치시면 다양한 고배당 ETF들이 있고요 또 높은 고배당 측면에서 바라볼 건 증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런 ETF들도 있고요 또 부동산 인프라 그래서 저는 부동산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고배당을 주면서 주가가 크게 이렇게 약세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주가가 내리면 그만큼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인프라 ETF도 주목해볼 주린이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굉장히 좋겠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며 원자재 관련 ETF들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구리도 상당히 좋은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닥터코퍼라고 하잖아요 구리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인데 불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섹터가 구리다 구리가 먼저 올라야 구리 가격이 올라야 뒤이어서 산업이 이렇게 화랑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관련 ETF들도 이렇게 불황에 미리 선점해 놓고 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구리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원유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유에 작년 유가가 30달러 이하로도 WTI 선물지수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 한번 원유 ETF들도 공격적으로 좀 롱텀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원유 ETF 투자가 사실 선물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큰 화두가 되고 괴리율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기준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싫다라고 하면 원유 생산 기업이라고요 다우지수의 원유 또 쉐일 가스 이런 부분들 쉐일 오일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ETF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선진국과 신흥국에 투자하는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ETF들도 있어요 올해 인도나 베트남의 높은 펀드 수익률을 자랑하거든요 올 초만 하더라도 인도가 코로나19 사망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좀 흔들렸고요 베트남도 작년에 아예 그냥 국경을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그럴 때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면 지금 꽤 큰 수익이 나니까요 또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익을 인도랑 베트남이 얻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또 신흥국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그런 전략도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이런 이슈들도 있고 오징어 게임으로 우리가 K-컨텐츠의 위상을 한 번 더 드넓혔잖아요 이 컨텐츠 산업 관련해서 미디어 관련 ETF들도 있고요 또 위드 코로나 여행과 운송 그 다음에 면세산업 카지노 이런 부분들에 또 관심이 있으면 여행 레저라든지 운송 ETF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ETF들도 있고요 그 외에 건설 중공업 철강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건설 규제화나 이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 올 초에 우리가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환경 규제 이슈들도 좀 있었고 탄소재로 그런 부분들 또 증치세라고 중국에서 이렇게 부가세를 좀 깎아주면서 수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정책들인데 증치세율을 좀 인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철강산업 올해 1분기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철강 ETF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조선업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중공업 ETF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주식 투자에 너무 올인하는 건 부담스럽다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지키고 싶다 그러면 혼합형 ETF들도 있어요 그래서 혼합형 ETF는 ETF명의 혼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이제 두 글자가 더 들어가는데 채권 혼합과 주식 혼합 이렇게 두 개 나뉘거든요 근데 채권의 앞에 들어간 그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비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채권 혼합이면 채권이 한 60에서 70% 담고 있는 거고요 주식 혼합이면 주식이 한 60에서 70% 가령 예를 들면 채권에 헬스케어를 붙이는 그런 ETF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이 한 60, 70% 되고 헬스케어주가 한 30, 40% 그러니까 채권의 안전함에 바이오의 주가급 등을 누리는 그런 전략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 좀 이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베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마트한 베타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 6가지 섹터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ETF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렇게 막 규모가 크고 그러진 않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저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배당 ETF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은 되게 낮으면서 그 다음에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고배당을 하는 그래서 저변동성 ETF도 지금같이 증시가 출렁출렁할 때 그런 저변동성 로우볼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어로는 로우볼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저변동성 그래서 그런 ETF들도 또 이런 출렁이는 증시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ETF들은 고버스죠? 고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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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스 EX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 인버스 고버스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레버리지는 1% 상승할 때 2% 수익이 나는 게 레버리지고요 인버스는 1% 하락할 때 1% 수익이 나는 게 인버스 고버스는 인버스 EX라고 표시를 하는데 1% 하락할 때 2%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인버스와 고버스는 하락의 배팅을 하는 거고 레버리지는 상승의 2배의 배팅을 하는 ETF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고버스는 좀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버스 ETF는 이 변동성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주가가 변동하다가 일주일 후에 제자리가 왔어요 그러면 ETF가 제자리에 지수가 왔기 때문에 제자리에 와야 되는데 손해볼 개연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변동폭이 2배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막 출렁출렁 하다 보면 손해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버스 투자는 그냥 쭉 내려가야 돼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강세장은 길어요 근데 약세장은 굉장히 짧게 톱니처럼 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작년 코로나 사태 때 주가 지수를 보면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쭉 내려갔다 올라온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기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고버스 투자는 장기 투자로서는 되게 별로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지수만 내리면 고버스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율이 커질 수 횡보장에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버스 투자는 특히 줄인이라면 유념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